이 워터볼을 찾으면 아쿠아르드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 워터볼을 더 찾아야 되는 건가? 아니 어디서? 어디서 찾냐? 어디서? 깜짝이야! 안진범 대리님? 기도의 요정입니다. 이거 재미없는 거 보니까 대리님 맞는 것 같은데? 기도의 요정입니다. 워터볼을 찾고 싶다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곳으로 와라?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요? 저기요! 대리님! 어떻게 가요 여기! 저기요? 뭐야! 어디로 간 거야! 뭐야! 여기가 어디야? 성남 정수장? 여기가 물을 맑게 해주는 곳 같은데 저기로 가야 되나?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돋보기 같은데? 이건 뭐야! 그럼 착수정으로 고고! 어! 어! 저기! 저기 사람이 있는데? 어! 저기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깨끗해지는지 제가 설명해드릴 건데요. 이 설명을 끝까지 듣고 방울이가 퀴즈를 맞추게 되면 제가 선물로 워터볼을 드릴 거예요. 하하하하하! 오토하려! 오토하려! 오케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이래 봬도 우주 나이 111살이거든요. 첫 번째로 이 착수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착수정의 역할은 정수지로 처음 들어오게 된 물의 흐름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입니다. 혼화지는 응집제와 약홈들을 주입하고 물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혼합시켜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시켜서 풀록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응집제에서는 혼화지에 생성된 풀록들을 좀 더 크고 무겁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침전지에서는 응집제에서 만들어진 크고 무거운 풀록들을 바닥으로 가라앉혀주고 맑은 물을 여가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하! 설명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성남 정수지가 좋은 이유 딱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어... 설명은 잘 드렸고요! 네! 자, 이제 내 워터벌 내놔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뭔 소리예요! 빨리 내 워터벌 내놔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기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 뭐야? 갑자기 뭐야? 저게! 야! 야! 워터벌! 잡고 말 거야! 어? 여거지? 여기로구나? 어, 저기에 사람이 또 있네! 안녕하세요, 방울이! 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여가지에서 정수지까지 공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잘 들으면 워터벌을 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제 설명 잘 들으시고 퀴즈까지 맞추시면 워터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가지는 침전지에서 제거되지 않는 오염물질들을 모래등을 통과시켜서 제거해주는 공정이에요. 이후에 우종과 활성탄 흩적지 공정을 거치면서 제거하기 어려운 맛과 냄새 물질을 없애줄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처리 공정이 끝난 물은 소독을 통해서 정수지에 보관되게 되고, 정수지에서 각 수용가와 지자체에 공급되어서 가정에서 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누나 진짜 살려! 끝내줘요! 최고! 최고! 아이고! 그럼 이제 퀴즈로 진행해볼까요? 퀴즈요? 아이고, 아이고! 배가 아프네! 저기,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이고, 배가 진짜 아프다! 나는 진짜 아픈데! 어디 간거야? 내 소중한 커닝페이퍼! 방울이, 얼른 오세요! 예, 가요! 아... 이제 퀴즈를 시작해볼까요? 아, 예, 예! 얼마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정수장의 물이 처음으로 도착하는 곳인데 물의 흐름을 안정화시켜주는 곳은 어딜까요? 아, 알죠, 알죠! 제가 그게 보니까는 출바지에서 메모지가 있었고 나를 이쪽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아, 정답! 아, 착수점? 맞았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어, 정수장에서 응집지에 응집제를 넣으면 생기는 물질인데 뭐라고 부를까요? 아, 그게, 그게... 아, 힌트 좀 줘요! 음, 다음이 피읍, 리을입니다! 피읍, 리을, 파루이? 어, 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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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러 어, 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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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러! 어! 클럽! 맞았어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주로 맛과 냄새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인데 뭐라고 할까요? 힌트 좀 주세요! 마지막 글자가 탄으로 끝나요! 탄탄탄탄! 사람 탄! 카운트 세겠습니다! 오, 좀 더! 방구탄! 방구탄! 탄탄탄탄탄! 2, 1, 끝! 땡! 나 빠졌어! 방울이 너무 실망하지 마요! 방울이 혹시 지도 가지고 있어요? 지, 지도요? 지도 있어요?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방울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여기 청수공방으로 가면 저는 워터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습니다! 방울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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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 너무 멋있어! 오, 여기다 여기! 청수공방? 사람 발견! 혹시 나에게 워터볼을 줄 사람? 저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수공방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방울이라고 하고요. 저는 워터볼을 찾으러 왔는데 어, 근데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아, 네. 청수공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청수공방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호우, 가뭄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었을 때나 단수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K워터에서 생산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병물 생산 공장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이렇게 변한거죠? 네, 맞습니다. 나 진짜 똑똑하죠? 네. 쓰담쓰담 한번. 먹을 수 있는 물이 만들어지고 있어. 완전 신기해. 진짜 깨끗하고 맑은 물이다. 깨끗한 물. 우와, 여기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저기서요, 로봇씨요. 막 이렇게 뚜껑도 잠궈주고요. 박수. 자, 그러니까 빨리 워터볼. 워터볼 주세요. 여기 워터볼은 없고요. 여기 있는 뚜껑 맞춰보시면 워터볼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워터볼이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 맞추면 장소를 알려준다고요? 네. 믿어도 돼요? 자, 봅시다 이게. 어, 소발소발. 수, 전, 전수, 전수? 아! 소수력발전소! 네, 정답입니다. 예! 빨리 선물 주세요, 선물! 여기 있습니다. 힌트는 여기 소수력발전소로 가시면 있을 거예요. 당신 밤길 조심. 우와, 진짜 잘생긴 사람 발견. 아, 저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소수력발전소 맞나요? 네. 이곳이 바로 성남정수장 소수력발전소입니다. 아, 그러면 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수력발전에서 저글소자를 붙여 소수력발전이라고 하는데요. 물이 가진 위치에너지를 물을 떨어뜨리면서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을 소수력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떨어지는 위치에너지가 전기에너지가 되는 거네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왜 그래요? 왜 사람도 뛰어주고 그래요? 근데 내 워터볼은요? 네? 내 워터볼은요? 워터볼이요? 아, 빨리 내 워터볼 주라고요! 워터볼... 뭐하는 거예요? 어? 어? 뭐야..! 뭐가 올라가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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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초대장 찾았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까 방울이가 틀렸던 마지막 문제를 여러분께 내겠습니다 정수장에서 맛과 냄새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아래 댓글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추천까지 꼭 해주세요 방탄! 방탄!